말 좀 할게요. 언니라디오 3주년 기념 특집 공개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, 송인씨. 3년 꽉 채워서 언니라디오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? 3년이 지났는데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첫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첫 방송이 우리가 뭐였었죠? 그러게요. 그때는 오후 6시 시간대였고 맞아, 저녁 때였죠. 그때는 저 정말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더 엉망진창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진짜 1년 할 수 있을까? 진짜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초심을 잃지 않는 특유의 난독증으로 큰 웃음 주고 계시고요. 점점 실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요. 많은 분들이 또 김숙씨가 아나운서 같은 발음을 구사하거나 정말 따박따박 하면 또 뭐라 하세요. 언니 너무 실망입니다. 효과가 뭡니까? 효과라고 하셔야죠. 초심을 잃었다고 얘기하죠. 김숙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? 저는 이제 우리가 공개방송 할 때마다 기억에 남아요. 그러니까 선물도 사오시고 막 뭘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잖아요. 우리가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그러면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요. 매 순간순간이 사실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고 또 우리가 사실은 태교부터 낳아서 기른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우리가 키운 애들 좀 있어요. 네. 뭐 그래서 지금 태명부터 우리가 많이 불러주고 또 그 아이가 벌써 나왔어요. 돌잔치예요.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언니라디오가 성장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만큼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추억을 공유하겠구나.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최두영님 봤어 지금. 네. 어딨죠? 문자 왔는데. 네. 최두영님.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김숙 씨 라디오 늦었을 때요. 네. 30분 정도. 네. 그래서 그랬죠. 그렇죠. 수빈 씨 기억납니까? 그 생방송 우리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됐었나요? 얼마 안 되고. 첫 번째 토요일이었어요. 첫 번째 토요일이었어요. 네. 처음 시작하고 첫 번째 토요일에 제가 시원하게 30분을 늦었죠. 네. 그때는 이제 뭐 비행기가 연착 연착돼가지고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사람이 3분, 2분, 30초 늦을 때 쫄리는 거지 30분 늦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. 편안하게 그냥 뭔지 알 것 같아요. 됐어 그냥 아 1일보 자체를 날리는구나. 편안하게 들어왔죠. 삐지도 않았어.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.